대한민국의 서울에 있는 서울숲 공원, 병원 이름이 적힌 명차를 목에 걸고 있는 한 외국인 무리가 공원 입구에서 소란스러운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심지어 한 외국인 남성은 저런 건 살면서 처음 본다면서 근처 동료들을 향해 화를 내기까지 하는데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 공원 관계자로 보이는 한국인 직원이 다가오더니 종이에 무언가를 써서 외국인 남성에게 건네줍니다. 그러자 화를 내던 외국인 남성은 갑자기 침묵하며 당황한 듯 머리를 쥐어뜯기 시작하는데요. 과연 외국인 의사들은 한국의 서울숲 공원에서 무슨 일을 겪은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헝가리에서 의사로 근무하고 있는 레비츠키라고 합니다. 얼마 전 저는 항저우에서 열리는 아시안게임의 의료지원 파견 근무자로 지정돼요. 저희 응급의학과 동료들과 함께 중국을 다녀왔는데요. 사실 유럽권 나라들은 참여하지 않는 아시안게임이지만 헝가리는 중국과 의료협약이 맺어져 있는 부분이 있어서 아주 소수의 의사들만 중국으로의 의료 파견을 지정받았고 저 또한 그 중 한 명이었습니다. 하지만 처음 겪은 중국이라는 나라와 항저우라는 도시에서의 파견 근무는 정말이지 기억하고 싶지 않을 정도로 곤욕스러운 부분이 많았는데요. 위생과 관련된 문제부터 필요한 의료장비 지원, 심지어 업무와 관련된 부분에서의 황당스러운 점도 많았지만 제일 충격이었던 것은 아시아에서 그래도 선진국이라고 알려진 중국이라고 들었는데 그 실체는 전혀 아니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결국 저와 동료들은 파견 근무 도중 다시 헝가리로 복귀시켜달라는 요청을 전했고 헝가리 의사협회에서는 계약되어 있는 부분이 있으니 그 기간에 맞춰 돌아오라며 남는 시간은 자유롭게 활용하라는 뜻밖의 통보를 하더군요. 그러던 중 저희 응급의학과 동료 중 한 명은 항저우에서 오직 한국인들만 냄새가 전혀 나지 않고 꽤 높은 시민의식이 있었던 것 같다면서 남는 시간에 한국 여행을 제안했고 저와 동료들은 그렇게 내키지는 않았지만 어차피 시간이 남아 모두가 한국으로의 단기 여행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미 아시아 나라에서 선진국이라고 알려진 중국에 큰 실망을 했던 상태였기에 저는 한국도 중국과 비슷할 것으로 생각하고 아무런 기대도 하지 않았는데요. 그런데 놀랍게도 저와 동료들은 한국의 공항에 도착한 순간 중국과는 비교도 안 되는 한국의 모습에 여기가 진짜 선진국이네라며 모두가 똑같은 말을 내뱉고 말았습니다. 사실 중국뿐만 아니라 헝가리에서도 이렇게 큰 규모의 공항은 없을 뿐더러 너무나 신기했던 것은 공항 내부에 약국이 있다는 사실이었죠. 평소 의사로 근무해서 그런지 눈에 들어왔던 의료인프라 시스템들은 아무리 살펴봐도 중국보다 한국이 약 3배 정도 앞서 있는 것 같았고 중국의 공항에서처럼 약을 훔쳐가려는 이상한 사람들도 보이지 않아서 너무나 쾌적했습니다. 사실 중국에서는 처음 공항에 도착했을 때 공항 내부에서 물건을 훔쳐가려는 조직적인 도둑들이 굉장히 많이 보였기에 이런 곳이 선진국이 진짜 맞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처음 겪은 한국에서는 이런 생각 자체가 들지를 않았습니다. 또한 더욱 놀라운 사실은 한국 공항의 약국은 응급 상황을 대비해 24시간 운영되고 있었다는 사실인데요. 의료 인프라가 부족한 헝가리에서는 약국도 좀처럼 보기가 힘들어서 저와 같은 의사들조차도 항상 약국이 문을 열었는지 확인하는 작업을 거친 뒤에 환자를 받아야만 했는데 충격적이게도 한국의 공항은 약국이 24시간으로 운영되고 있었죠. 저는 도대체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싶어 직접 인천공항에 있던 한국인 약사분에게 24시간으로 약국 시스템이 운영이 가능하냐고 질문을 했고 한국인 약사분은 제 말을 듣더니 공항이 항상 운영되고 있기에 비상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당연한 시스템이라며 너무나 능숙한 영어로 설명을 해주시더군요. 한국에서는 24시간 약국이 당연하다는 말에 저와 동료들은 큰 충격을 받았고 공항 약국의 인프라 시스템으로 비춰보았을 때 병원과 관련된 인프라 시스템도 한국이 중국보다 월등할 것 같다면서 저와 동료들은 알 수 없는 기대감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아시안게임 현장에서 선수들이나 근무자들의 응급 상황을 처치해왔던 저와 동료들은 의료장비나 구급장비들이 추가로 더 필요하다고 수차례 중국 관리자에게 얘기했지만 중국인 관리자는 그저 돈이 없다는 황당한 말과 함께 아무런 응급지원을 도와주지 않았고 오히려 그런 장비를 요구하는 저와 동료들을 이상한 사람으로 몰아세웠는데요. 기본적인 의료장비나 구급장비마저 없는 중국의 황당스러운 의료 인프라에 저와 동료들은 굉장히 당황했고 그때의 사건이 파견 근무를 종료시킨 결정적인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눈앞에 펼쳐진 한국의 모습은 중국이나 헝가리를 완벽하게 뛰어넘는 의료 인프라를 보여주고 있었고 내친김에 저와 동료들은 한국의 수도인 서울로 가보자면서 뜻밖의 추가적인 여행 계획을 짜게 되었죠. 서울에 도착한 직후 저는 그저 눈앞에 보이는 길로 여행을 가보자고 했고 그러던 중 저희는 엄청나게 큰 공원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서울숲이라는 명칭을 가지고 있던 그곳은 헝가리에서는 전혀 볼 수 없었던 엄청난 크기의 공원이 도심 속 한가운데에 있었고 저와 동료들은 중국에서는 전혀 느껴볼 수 없었던 쾌적한 공원 환경과 공기에 한국이 정말 살기 좋은 나라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평범한 공원도 헝가리에는 물론 있지만 이렇게 도심과 접근성이 좋게 지어져 있는 경우는 거의 없기에 항상 병원 근무가 끝나면 매연이 가득한 근처 길거리를 걷는 것이 전부였는데 한국의 서울숲 공원에는 이미 많은 한국인 직장인분들이 회사 이름이 적힌 명찰을 목에 걸고 한가로운 여유를 느끼고 있더군요. 진짜 선진국이라면 이렇듯 도심의 녹지가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해왔던 저에게 한국은 천국과 다름없는 나라처럼 느껴졌고 그건 저와 의사 동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한참 동안 공원 내부를 걷던 중 저와 동료들은 너무나 이상한 장면을 마주하게 되었는데요. 공원 한복판에는 하얀색 의사 가운을 입고 있는 한국인 의사분들이 대체 뭘 하는지 몰라도 상당히 많은 의료배들을 공원 중심에 펼쳐놓고 있었고 그 주위로는 한국인 간호사분들도 몇몇 보였습니다. 저는 누가 다치는 사고가 발생한 것인가 라는 생각에 동료들과 함께 그곳으로 뛰어갔는데 놀랍게도 그곳에 가까이 다가갔을 때에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광경에 입이 벌어지고 말았는데요. 공원 한복판에 있던 한국인 의사분들은 공원을 이용하는 관광객과 한국인분들에게 무료로 메디컬 체크를 해주는 국가제도 봉사활동을 진행하고 있던 것이었고 실제로 그곳에는 중년의 어르신분들과 아이들도 차례차례 줄을 기다리며 자신의 검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헝가리에서는 병원 인프라가 너무나 부족해 실제 병원 내부에서도 기본적인 건강검진을 진행하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것이 현실인데 놀랍게도 한국은 공원 한복판에서 상당히 비싼 의료장비들을 꺼내놓고 아무런 돈도 받지 않은 채 고가의 메디컬 체크를 진행하고 있었고 동료들 중 한 명은 이런 나라는 정말 살면서 처음 본다면서 기겁하기까지 하더군요. 실제로 공원에서 건강검진을 진행한다는 것은 그 어느 나라에서도 들어보지 못했을 뿐더러 오직 한국에서만 가능한 최신식 의료지원 시스템 같았습니다. 공원의 중앙에는 헝가리에서는 비싸서 사용하지도 못했던 검진 장비들이 의사분들의 손을 거쳐 사용되고 있던 것은 물론 항저우에서 파견 근무를 할 때 중국인 관계자분이 없다고 했던 구급장비도 눈에 보였는데요. 상당히 비싼 장비였지만 공원에 있는 그 어떤 한국인도 장비를 훔쳐가려는 행동은 전혀 보이지 않았고 더욱 충격적인 것은 공원 중앙에 사람들이 몰려들어도 모두가 안목적인 규정이 있는 듯 깔끔한 줄서기를 하며 차례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더욱이 나이가 있는 중년의 노인분들이 다가오자 줄에 서 있던 젊은 한국인 부부분들은 앞쪽으로 가시라며 자리를 양보하는 높은 시민의식의 모습까지 볼 수 있었고 저와 동료들은 바로 그 순간 의료 인프라와 선진국 시민의식이 합쳐진 한국의 모습에 알 수 없는 충격을 받고 말았죠. 내친김에 의료검진을 받아보자는 제안을 했던 한 동료는 30분이 넘게 줄을 기다렸고 결국 한 간호사분과 영어로 대화를 나누며 공원에서 진행되는 메디컬 체크 봉사에 대해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었는데요. 한국인 간호사분은 독감이 유행하는 환절기의 계절이 다가오면 어르신분들이 많이 이용하는 공원에서 현장 건강검진 봉사가 진행된다면서 실제 기본적인 검진과 함께 국가적인 제도로 지정한 노인분들에게는 무료로 독감과 관련된 예방접종 대책까지 실행하고 있다며 믿을 수 없는 한국의 의료 인프라 제도들을 설명해 주셨죠. 특히나 한국인 간호사분은 건강보험을 납부하는 한국인분들은 아무런 비용 처리 없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것은 물론 급작스럽게 몸이 좋지 않은 외국인 관광객들에게도 상당히 저렴한 비용으로 기본적인 건강검진과 현장에서 가능한 응급처치들을 해주고 있다면서 공원 중앙에 병원 표시가 있는 열기구가 떠 있으면 언제나 이용해도 된다는 믿을 수 없는 말을 이어나가셨습니다. 말 그대로 한국은 공원 한복판에 초대형 병원 인프라를 갖추고 있는 것이나 다름이 없었고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에는 한국 병원이 가지고 있는 가볍고 비싼 의료 장비들이 있기에 가능한 선진국 의료 인프라 시스템처럼 보였습니다. 아직도 헝가리에서는 최소 2개월의 진료 예약 없이는 의사의 얼굴조차 마주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인데 한국은 그저 공원을 걷다가 가볍게 자신의 건강 상태도 확인할 수 있었고 심지어 독감 예방접종까지 할 수 있다는 사실은 저와 동료들의 의학적 시각을 넓혀주는 귀중한 경험이 되었죠. 특히나 그곳에서 봉사활동을 진행하고 있던 한국인 의사부는 헝가리에서는 비싸서 사용해보지도 못했던 고가의 의료 장비들을 대형 버스에서 하나씩 꺼내 공원을 이용하는 관광객들의 검진에 자유롭게 사용하고 있었고 저는 바로 그때 한국이 의료 인프라에서는 최고의 나라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차라리 중국의 파견 근무가 아니라 한국이었으면 어땠을까라는 후회감이 밀려올 정도였고 한국에서 의사로 파견 근무를 한다면 정말 많은 것을 배울 것 같은 느낌이 들었죠. 그런데 바로 그때 저희 동료 중 한 명은 급하게 헝가리의 의사협회에서 연락이 왔다는 말과 함께 항저우에서의 보고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당황스러운 말을 했는데요. 항저우에서 파견 근무를 할 때 매일매일의 일지 보고서를 작성해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의료 파견 근무자들의 일과였는데 저희 팀원을 대표해 보고서를 작성하기로 한 모코스는 마지막 주 2, 3일 동안 보고서를 메일로 전송하지 않았던 것이었고 이에 헝가리의 의사협회에서는 당장 보고서를 제출하라는 당황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보고서를 담당했던 모코스는 항저우에서는 노트북을 사용하고 싶어도 통신이 전혀 되지 않고 전기 콘센트조차 없어서 현장에서 노트북으로 보고서를 작성할 수가 없었다며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 변명을 했고 상황을 완벽히 이해한 저는 더 늦어지기 전에 일단은 보고서를 작성하러 가자며 공원을 뛰쳐나가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봐도 길거리에서 노트북을 사용할 수 있는 공간 자체가 떠오르지 않았고 특히나 어느 정도 길게 보고서를 작성하고 민감한 헝가리 의료 자료들을 다뤄야만 했기에 독립적인 공간은 필수였는데요. 그런데 바로 그때 저의 눈앞에 스터디 카페라고 적힌 이상한 간판이 보였습니다. 살면서 스터디 카페라는 말을 처음 들어보았던 저는 일반적인 카페보다는 그곳이 조용하리라 판단했고 시간을 지체할 것 없이 곧바로 동료들을 이끌고 그곳으로 들어갔는데요. 그런데 입구에 문을 열자마자 저는 헉하는 소리와 함께 대체 여기가 뭐하는 곳이냐며 소리를 지르고 말았습니다. 그곳에는 놀랍게도 대학생으로 보이는 한국인들이 노트북이나 패드를 사용해 저마다의 학업과 관련된 업무를 진행하고 있었는데 너무나 놀랍게도 자리마다 콘센트가 있는 것도 모자라 보고서 작성에 필수인 복합기와 화상 회의 카메라까지 무료로 사용할 수 있었기 때문인데요. 특히 신기했던 것은 스터디 카페 내부에서는 상당히 저렴한 비용만 지급하고 초고속 인터넷 와이파이를 계속해서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심지어 각종 음료나 과자까지 먹을 수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카페보다는 더욱 정숙하고 모두가 학업을 진행하는 공간처럼 느껴졌던 그곳은 마치 헝가리에서 제일 비싼 호텔 로비에 들어온 느낌까지 들었고 저와 동료들은 한국은 어떻게 이런 아이디어의 사업장을 만들 생각을 했냐며 당황한 반응을 보였는데요. 약 5천원이라는 저렴한 비용을 내고 스터디 카페를 사용한 저와 동료들은 자리에 매립되어 있는 전기 콘센트와 인터넷선에 기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실제로 헝가리에서는 아직도 와이파이가 너무나 불안정한 통신 상태인 것은 물론 전기 콘센트를 사용하려고 해도 도심 중앙지역이 아니면 불가능한데 한국은 그저 길거리에 있는 평범한 스터디 카페에서 이러한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었죠. 특히 제공되는 노트북에 달려있던 화상회의 카메라는 헝가리 의사협회와 긴급한 회의를 진행해야 하는 저와 같은 사람에게는 최적의 서비스였고 너무나 놀랍게도 회의를 진행할 수 있는 조용한 회의실마저 스터디 카페 내부에 따로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곧바로 화상회의 카메라를 이용해 헝가리 의사협회와 회의를 진행하고 보고서를 작성한 모코스는 한국에 이런 공간 서비스가 있다는 것은 살면서 처음 알았다면서 왜 헝가리에는 이런 스터디 카페가 없냐면서 괴로워하더군요. 한국의 도시 인프라는 이미 발전의 수준을 넘어서서 혁신의 단계로 가고 있는 것 같았고 이러한 모습은 스터디 카페에서 제공되는 당연한 서비스들을 보더라도 충분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헝가리에서는 힘들고 당연하지 않은 모든 기술들이 한국에서는 이미 완벽히 보급되어 보편적이고 평범한 모습을 보이고 있었는데 바로 이 부분에서 저와 동료들은 한국이 대단한 나라라는 것을 또 한 번 느끼고 말았죠. 다행스럽게도 시간 안에 보고서를 모두 제출한 모코스는 남은 시간을 활용해 스터디 카페의 복합기도 사용해 봤는데 신세계 그 자체였습니다. 제가 근무하는 병원에는 아직도 건물 1층에 복합기가 한 대밖에 없어서 너무나 불편한데 한국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스터디 카페에 있다는 사실 그 자체만으로도 한국이라는 나라는 특별하게 느껴졌는데요. 그 후 남은 시간 동안 한국 여행을 즐긴 저와 동료들은 인생 처음 한강을 경험했다가 도시와 자연이 절묘하게 섞인 멋진 광경에 그만 마음을 뺏기고 말았습니다. 한국에서 지내면서 의사로 활동할 수 있다면 너무나 좋을 것 같았지만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던 저는 어쩔 수 없이 2개월에 한 번씩은 꼭 한국을 여행하러 오자는 다짐을 하며 남은 시간 동안 한국의 유명 관광지들을 구경했는데요. 겪으면 겪을수록 특별했던 것은 한국이 도시 인프라가 잘 되어 있는 것뿐만 아니라 자연경관에서도 꽤 멋진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전 세계 어디를 가더라도 이런 나라는 없을 것 같았고 특히나 바로 직전 겪었던 다소 청결하지 못한 나라 중국과는 너무나 반대되는 모습이었죠. 도대체 어떤 사람이 중국이 아시아에서 최고 선진국이라는 정보를 퍼뜨렸는지 몰라도 한국을 실제로 경험한 저와 동료들에게는 한국이 세계에서 제일 살기 좋은 나라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다시 헝가리로 돌아온 저와 동료들은 한국 공원에서의 의료 인프라 시스템에 감명받아 헝가리 의사협회와 한국공원 메디컬 체크와 비슷한 봉사활동을 계획하고 있는데요. 헝가리의 도시 인프라 시스템으로 잘 진행될지는 모르겠으나 저와 동료들은 그저 2개월 뒤에 있을 한국 여행만을 손꼽아 기다리며 오늘도 한국에서의 추억들을 떠올리고 있습니다.